지금 구간이 바닥 구간이라는 거는 컨퍼런스코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게 보면 최악의 구간은 지금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 엘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에서 재료를 던진 거잖아요. 시장에다가. 공매도 쳤던 물량들이 일부는 계속 환매수가 되면서 주가를 바치거나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영향력을 어떤 식이든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정부에서 이 부분을 하겠다고 하는데 외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플러스알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2차전지 얘기해 볼 텐데요. 최근에 엘코프로가 5대1 액면 분할을 실시하면서 확실히 좀 바닥에서 강하게 반등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도 다른 2차전지 주식들 역시 바닥을 좀 탈피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드디어 약간 좀 반전의 신호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제가 작년에 11월달부터 쾌줌 얘기를 계속 하면서요. 이 차트, 이 그림을 계속 보여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쾌줌 구간에 빠져서 여기서 여기서 다시 회복이 되는 게 생각처럼 주식 차트에 바닥 짚고 올라오듯이 그런 거 아니다. 이 구간에서 빠져서 올라온다는 거는 그 안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살아남는 자가 많은 부분을 가져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낙오되는 기업들도 나올 수 있고 그게 정상이다. 그러면 왜 이런 쾌줌이 생겼냐는 얘기를 하면 항상 말씀드린 게 얼리어덮터들이 급하게 사고 자랑하다가 그 사람들 다 사고 나면 가격도 비싸고 인프라도 구축이 안 돼 있고 거기다 경기도 애매하고 금리도 높고 여러 가지 핑계가 되면서 이제 성장률이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쾌줌 구간에 있는 게 맞고 그래서 제가 컨퍼런스콜을 주시해서 보시라 듣고 판단하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사전지 쪽에서 이번에 사실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2월 6일 날 저녁에 4시 넘어서 실적 발표하고 7일 날 컨퍼런스콜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발표하자마자 주가들이 시간 외부터 올랐어요. 실적 발표한 날. 실적 발표한 날 제가 시간을 보니까 시간에서 플러스가 나왔고 그 다음날 컨퍼런스콜을 하면서 더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은 좀 그 실적이 발표가 나면 나홀억제 다 나온 거 아니냐 라는 생각 첫 번째. 더 발표할 게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실적 안 좋은 건 이미 앞에서 모든 셀업체든 양극재업체든 다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기대감도 없었고 그럼 악재가 다 악재 소멸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반등할 수 있었던 거고 거기다 한 단계 더 붙여줬던 거는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을 하겠다. BM은 뭐 거래소 이전 검토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한 단계 더 올렸지만 이게 주가를 끝까지 견인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지금 구간이 바닥 구간이라는 거는 컨퍼런스콜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됐거든요. 컨퍼런스콜을 통해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해 놓은 게 이 정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반기 어려워. 근데 하반기부터는 회복이 완만하게 나올 거 같아. 그 다음에 컨퍼런스콜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일단 소재 같은 경우에 원자재에 고가에서 매입했던 원자재는 계속 소진이 돼 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지난 분기보다 더 낮은 평당가일 거고 그러니까 재고 평가선이 줄겠죠. 그리고 1분기에 nca 보면 nca는 좀 줄었는데 양극재가 전체적으로 수출량이 늘어난 걸로 지금 잡혀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 4분기가 실적상으로 봤을 때 1분기보다 더 안 좋았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다가 덧붙여 가지고 앞으로 이제 쳐다보고 있는 게 올 1월이 되면서 IRA 세비 규정이 좀 바뀌면서 원래 7500달러를 갖다가 차를 살 때 요건에 맞는 차를 사고 나면은 모든 증명사로 다 제출하고 나면은 그게 연말쯤 돼 가지고 정산을 해서 환급해 주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사는 시점에서 요건만 맞으면 7500달러를 처음부터 빼 가지고 차값을 책정을 해 주잖아요. 이 수요가 이제 일단 하나 붙을 수가 있다는 거. 근데 금리 인하가 조금 뒤로 늦춰지고 있지만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니까 지금 다시 미국 국제 신전물이 다시 오르긴 하고 있지만 어쨌든 고점 대비에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는 지금 여전히 뭐 나쁘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단하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 자체가 성장률이 생각보다 많이 안 쳐질 것 같다. 그렇게 보면 최악의 구간은 지금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에서 재료를 던진 거잖아요. 시장에다가.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최소 보름에서 좀 길게 보면 3주에서 4주간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맞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에코프로 BME에서 수주가 큰 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셀업체에서 또 대형 수주가 만약에 터지게 되면은 결국은 그건 또 결국 양극체 쪽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또 지금 리튬 가격이 계속 바닥권에서 오르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더 빠지지는 않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리튬 가격이 갑자기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폐광하는 데도 생기고 있고 생산 중단하는 데도 생기고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것도 판매량이 늘기 시작하면 갑자기 고개를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변수를 갖다가 20일 이상을 끌고 간다는 건 20영업일이잖아요. 끌고 간다는 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20일 이상 끌고 간다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공매도를 일부 좀 환매수 하고 싶은 그런 물량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더 빠지는 거는 좀 제한적일 것 같고 어떤 재료에서 만약에 붙는다 그러면 공매도 쳤던 물량들이 일부는 계속 환매수가 되면서 주가를 바치거나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BM이 이제 변수인데 BM이 서둘러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래소 이전을 결정을 한다.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는 거래소에서 승인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LNF가 승인이 난 상황에서 BM이 승인이 안 날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만약에 코스닥에 있었던 2차전지 쪽의 주요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좀 되는 기업들 중에서 에코프로 BM이 빠져나가면 에코프로 남죠. 그다음에 최근에 주가 급등한 엔캠 정도가 지금 한 4조대 정도 될 거예요. 시가총액이. 그거 말고 그러면 뭐가 좀 등치 큰 애가 있냐는 거죠. 2차전지 쪽에서. 별로 없어요. 1조 넘어가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작년에 바이오 주식 작년 하반기 계속 사라고 사도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논리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거래소가 넘어가면서 없어지고 HLB. HLB도 거래소 이전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애들 바이오 주식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등치가 아주 큰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결정이 이제 공시가 나고 기사가 되고 나서 뭐가 많이 올랐냐면 알테오젠이 주가가 5만원대 근처에서 지금 9만원 근처까지 한때 10만원 근처까지 올라갔다 빠졌지만 올라왔죠. 그 다음에 이제 누워 있었던 삼천낭제약이 또 올라왔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보면은 이제 다른 것들이 고개를 바짝바짝 드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비슷한 어떤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수급상으로. 왜냐하면 이게 코스닥 150 종목을 추가로 선정을 할 때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바이오 종목 하나 빠진다고 바이오를 집어넣는 건 아니지만 전체 비중을 감안을 한 조절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사전지 쪽에서 자꾸 거래소 이전이 많아지게 되면 여기 남아있는 큰 주식들 쪽으로도 수급이 좀 몰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신다고 하면은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에코프로 쪽 같은 경우는 얼추 바닷건 지나고 있는 구간 같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사전지 투자하실 때 지금 구간에서는 없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조금 관심 가져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시장이 약간 악재는 둔감하고 호재는 민감한 그런 사이클로 점점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작년 같은 그림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성장률 자체가 최근에 컨퍼런스 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북미 쪽은 한 30% 정도 성장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10월달까지가 50%가 넘었었거든요. 11월달에 30%대로 떨어지고 12월달에 확 꺾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폭 자체가 작년만큼 크게 안 늘어난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맞긴 하지만 그 속도가 완만할 거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판매 대수가 물론 전기차는 더 판다고 얘기는 했지만 전체 내연기관 포함해 가지고 판매량 자체를 그렇게 생각처럼 크게 안 키워놨단 말이에요. 올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구간이지 지금 사놓으면 지금부터 출발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올인 이런 것보다는 저는 원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니까 없으신 분들은 포트에 조금 담아놓으셔도 괜찮은 구간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아무튼간에 액면 분할을 실시하면서 2차전지 내에서도 주주 환원의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포스콜딩스가 사실 앞서서도 약간 지주회사 단에서 말씀하셨지만 PBR 1배가 안 되고 주주 환원에도 나름 좀 배당도 많이 하죠. 적극적인 편이란 말이에요. 약간 정부의 어떻게 보면 압박 그런 부분이 대기업 그룹사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포스콜딩스도 주주 환원 정책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주주 환원 얘기 나오면서 포스코를 들어가서 살펴보니까요. 과거에도 과거에도 한 1,190만 주 정도 한번 소각을 한 적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869만 주 정도를 자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개별 재무재표를 보면 부채 비율이 부채가 거의 없어요. 연결로 해도 100%가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재무 상태로 봤을 때도 저 주식 수량을 갖다가 소각을 해도 재무적으로 타격을 받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고요. 회사 자체가 어쨌든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조에서 4조 정도는 꾸준히 내주는 회사고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해서 봤을 때 거기다가 또 이번에 새 회장 후보로 일단 선출이 장윤하 전 대표님이 됐는데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한 것 같지 않은, 정부에서 승인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에서 판단을 하겠죠.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보낸 건 아닌 것 같지만 누가 됐든지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영향력이 좀 행사가 되는 여태까지 보면 교명지주사 중에서 하나금융지주가 제일 먼저 자사주 사가지고 소각하겠다고 공시했잖아요. 메리츠 금융지주 갖고 있는 거 다 소각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래서 제가 원래대로 따지면 KB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가만히 있네. KB도 결국은 자사주 소각 발표를 대대적으로 이번에 발표를 했거든요. 금융사들이 이제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본다고 하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스공사라든지 포스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영향력을 어떤 식이든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정부에서 이 부분을 하겠다고 하는데 외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생각해보면 다만 이제 한 가지 새로 주식을 더 사가지고 소각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게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것보다는 투자 쪽에 좀 많이 포커싱이 돼 있잖아요. 지금 공장도 리튬공장 광양 거 지금 가동이 작년 12월 연말부터 시운전 시작됐고 아마 이게 하반기 들어가면서 매출 나올 거고 6월 달에 지금 아르헨티나 공장 중공되거든요. 거기에다 또 제2공장들도 지금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이 대표님이 철강이 베이스라고 철강에 대해서도 또 R&D 투자해야 된다고 하면 투자할 게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막 사가지고 더 소각해 아니면 배당을 더 많이 해 이거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지고 있는 거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저것만 소각을 해도 10% 정도 되니까 상장 주식수 대비해 가지고 10%가 조금 넘으니까 어쨌든 10%라고 계산을 하면 단순하게 보면 지금 가격 대비해서 10%면 한 49만원? 그렇죠? 어쨌든 그 정도 여력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서 어팡 살아난다든지 아니면 리튬 가격이 좀 올라선다든지 아니면 철강 쪽 어팡이 좀 회복이 된다든지 그러면 플러스 알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LG화학이 지난 7일에 GM과 24조 7천억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실 생각보다 반등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PBR 같은 경우에도 거의 1배 더라고요. LG화학이 너무 좀 소외됐다는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PBR 1배라고 하는데 사실은 PBR이 이제 계산이 장부가로 계산을 해서 그렇지 엔솔 지분만 가지고도 사실 시청을 훨씬 넘어서죠.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장부가로 반영되어 있으니까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장부가로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저게 1배 수준이라고 하는 거지만 이게 엔솔 지분을 100% 감안을 안 하더라도 지금 엔솔 지분이 2월 7일 기준입니다. 오늘 조금 빠진 것 같긴 하지만 75조 원 정도. 그런데 우선주 포함해 가지고 지금 시가총액이 LG화학이 35조거든요. 그러니까 엔솔 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지금 제대로 받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LG가 이미지는 굉장히 국민기업으로 친숙한데 비해서 증권시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일들이 많았었어요. 과거에.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을 하고 나서 사실 국내 상장하면 안 된다고 많이 얘기를 했어도 결국 국내 상장해 가지고 LG화학이 반토막 나버렸고. 맞아요. 또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도 주가가 저기 12만 원대에서부터 급락했던 이유가 전장사업부 분할 이슈였거든요. 사실 이 정도 큰 기업이라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를 해주면 되는데 안 해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올라가도 찝찝한 거예요. 지금. 또 어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부터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지금 보시면 자사주를 그렇다고 보유하고 있냐. 없어요. 지금 자사주 보시면 우선주 6041주 갖고 있는 게 전부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6월 말 기준인데 그렇게 보면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주주환원책이라는 걸 갖다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뭘 가지고 할까 생각을 해서 보면 그렇다고 지금 화학사업부 팔아 가지고 판동 가지고 갑자기 주주환원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죠. 그러면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엔솔 지분을 갖다가 분할 매각, 일부 매각을 해서 그걸 현금화해서 그걸 가지고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하던 배당을 주는 것은 일회성이니까 자사주 매입해 가지고 소각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보면은 엔솔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었으니까 그 엔솔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일부를 팔아서 그걸로 자사주를 사 가지고 소각을 하면은 주주환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런 어떤 정책을 혹시라도 해준다 그러면 밸류가 완전히 재평가 될 수 있겠죠. 그냥 제가 뇌피셜로 그린 거니까 이건 별 의미는 없는 얘기지만 30%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30%만 매각해도 지분이 지금 51%가 넘거든요. 그러면 매각했을 때 그냥 할인 없이 한다고 전제했을 때 한 22조 정도? 그럼 22조 현금을 가지고 다는 아니더라도 여기 절반만 자사주를 사 가지고 소각한다고 하면 물론 주가가 올라가니까 다르겠지만 지금 시가총액이 우선주 포함해서 35조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뭐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저기 자사주 사 가지고 해외예탁증서처럼 만들어 가지고 해외로 상장을 시켜버리고 이쪽 비중을 좀 줄여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할지 안 할지는 저는 잘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LG화학은 이게 가장 메인인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오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우려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펀드멘탈은 견고한데 방금 말씀하신 약간 그 지분 관계라든지 약간 주주 환원에 있어서 그런 소극적인 태도 언제든지 약간 좀 주주에게 있어서 예전처럼 과거처럼 약간 좀 피해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 때문에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저는 불안하잖아요 일단은 불안하기 때문에 저도 LG그룹 주식을 매매를 잘 안 하다가 제가 2020년 이후에 저평가된 걸 찾아서 해보고 했었는데 결국에 이번에 또 이제 앤솔 그 물적분할 이슈 나오고 그러면서 또 분할하고 난 다음에 다시 상장하고 주가 폭락했잖아요. 그런 것들 경험해 보니까 내가 또 생각 잘못했구나 이런 반성을 저도 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데 저만 그러겠냐는 거죠 사실은요 사실 이제 특히 업계가 오래된 사람일수록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면 안 하면 안 할 거다 계획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향후 10년 낸 안 한다 라든지 뭐 영원히 안 한다는 얘기 못 하더라도 하더라도 우린 나스닥으로 갈 거야 라든지 어떤 방향을 좀 제시해 주면은 그게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회사의 가치가 싸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찝찝해서 못 가겠어 그러면 사실 주가 관리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죠 진짜 기업 밸류 프로그램 들어오면서 뭐 분할이라든지 그런 거 했을 때도 핸디캡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제도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라고 한다면은 확실히 좀 기대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불적 분할을 금지시켜 준다 그러면 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 물적 분할을 앞으로 못 한다고 전제를 내고 얘기하면은 전자주식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죠 지금 사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막 실적은 사상 최대다 전장 부분 뭐 장난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온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분할 이슈 전장의 성장성을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결국은 LG화학이 주가 급등했었던 것도 결국 2차전지의 성장성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2차전지 성장성을 갖다가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인적 분할을 하면 주식을 쪼개서 나누니까 오히려 시장이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주주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빠져도 이건 올라가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100% 자회사로 했다가 이걸 재상장을 해버리니까 일반 주주들 같은 경우는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저는